금세기 하리우드 여배우들의 아름다움과 연기력을 기준으로 베스트 15를 선정하였습니다. 1. 그레이스 켈리 고전적인 아름다움으로 알려진 여배우로 로마의 휴일과 포투아브, 스캔들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2. 오드리 헷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매력으로 유명한 여배우로 프랑스에서 온 여자 로맨틱인 더 러프 등의 작품에서 빛났습니다. 3. 엘리자베스 테일러 독특한 아름다움과 강인한 성격으로 유명하며 클리오파트라, 카스리노 등의 대작에서 뛰어난 연기를 펼쳤습니다. 4. 오마릴린 멀로 아이코닉한 블론드 뷰티로 1급살인 남자도 그립니다 등의 작품에서 사랑받는 스크린 아이콘이었습니다. 5. 페넬로페 크루즈 우아하고 매혹적인 외모로 유명하며 바니타 야각의 눈물, 볼리우드 퀴즈쇼 등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6. 안젤리나 졸리 독특한 아름다움과 카리스마로 유명하며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말레피센트 등에서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7. 스칼릿 요한슨 섬세한 미모와 다재다능한 연기력으로 유명하며 로스트 인 트랜스레이션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주목받았습니다. 8. 샤를리즈 테론 강렬한 외모와 우아한 미모를 겸비한 여배우로 몬스터 아이언맨 2등의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를 펼쳤습니다. 9. 나탈리 포트만 우아하고 청순한 외모와 함께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유명하며 블랙스완 레옹에서 돋보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10. 엠마 왓슨 매력적인 외모와 함께 지적이며 강인한 캐릭터를 연기해온 여배우로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11. 제니퍼 로렌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기민한 연기력으로 유명하며 헝거게임 시리즈와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에서 주목받았습니다. 12. 깔 가도 선명한 외모와 카리스마로 유명하며 원더 우먼 시리즈에서 강력한 여성 캐릭터를 표현하였습니다. 13. 마고 로비 아름다운 외모와 독특한 매력으로 유명하며 우먼 인 더 윈도우 할리 퀸의 해방 등에서 주목받았습니다. 14. 엠마 스톤 매력적인 미소와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유명하며 라라랜드 버드맨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15. 아이시와리아 라이 아시아에서 시작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아름다운 여배우로 디바 등의 작품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 여배우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장르에서 뛰어난 아름다움과 연기력을 발휘하여 주목받은 인물들입니다.